1. 구약성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주제로 진행하고 있고요. 제 책 하느님 몸 보기 만지기 느끼기 이 책을 읽어가면서 설명을 덧붙이고 해설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4장 4장을 읽을 차례입니다. 4장은 야외에게 식사 대접한 사나이와 씨름한 사나이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3손의 부모인 만호와 부부는 하느님의 천사에게 염소를 잡아 식사를 대접하려 했으나 그가 거절했다는 얘기는 앞에 2장에서 이미 했다. 전전장에서 얘기했죠. 2장에서 얘기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잘 읽어보면 그렇지 않은 얘기를 읽어보는 걸로 2장을 열어보자.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얘기가 바로 그것이다. 사건은 세 사람, 그러니까 세 사람, 세 명의 사람, 영어로 three men, 히브리어로 슬로시아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명이라는 얘기예요. 세 사람, 복수입니다. 세 사람.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데서 시작되지만 실제 얘기는 1절에 나오는 설화자, 이 얘기를 풀어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너레이터, 네레이터죠. 이 설화자의 소갯말에서 시작된다고 봐야 한다. 설화자가 이제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보면 야외께서 마물의 상수리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어귀에 앉아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진행하는 사람, 설화자, 너레이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두에서 야외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외께서 마물의 상수리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너레이터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분이 누구냐 하면 야외라고 분명히 못 박아서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조금 더 읽어보죠. 야외가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시간, 그러니까 한창 더운 대낮이라고 얘기했어요. 구체적인 시간에 구체적인 장소, 마물의 상수리나무 곁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장소, 아주 적시된 장소죠. 누구나 어딘지 알 수 있는 그런 장소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야외를 알아봤을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이 바로 이 마물의 상수리나무 밑에서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세 분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을 그린 것이죠. 자, 창세기 18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왼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 쪽에 서 있었다. 세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기로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랬어요. 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봤어요. 그들을 보자마자 장막 어기로 달려나가서 땅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환대의 고대 중동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환대의 관습이죠. 그러니까 자기 집에 오는 손님, 지나가는 나그네를 내치거나 외면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환대하고 맞아들이고 대접을 하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에요. 전통이고 관습이에요. 지금도 그런 관습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동 지방에.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도 중동 지역의 한 종족이기 때문에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관습에 따라서 행동한 겁니다. 절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앞에 왼 사람 셋이 나타났다. 히브리어 아나심은 사람의 복수이다. 사람은 단수는 이심이다. 그런데 그게 복수가 되면 아나심이 돼요. 그렇다면 2절은 1절, 야회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셨다는 말과 일치하지 않는다.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지만 다른 서술이긴 분명하죠. 나레이터는 야회가 나타났다고 얘기하고 그걸 단수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절에서는 왼 사람 셋이 나타난 거예요. 복수의 세 분이, 세 사람이라고는 복수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딱 일치하지는 않는 거죠. 1절에서는 야회에 한 사람만 얘기했는데 한 분만 얘기했는데 2절에서는 세 사람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과연 야회가 이 세 사람 중에 포함되는 거냐 아니면 별도의 존재냐 하는 것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1절의 야회가 2절에서 사람이 된 것만도 심상치 않은데 1절에서는 분명히 야회라고 해놓고 2절에서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잖아요. 1절에서 나타난 분과 2절에서 나타난 분들이 다른 분은 아닐 거 아닙니까? 별도의 분은 아니잖아요. 1절의 야회가 2절에서 사람이 된 것만도 심상치 않은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 사람이 된 건 더욱 이상하지 않는가 말이에요. 어떤 이는 여기에 삼위일체 교리가 예시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뛰어난 상상력이 경탄을 자아내긴 하지만 그렇게 볼 근거가 텍스트에서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이건 무조건 다 기독교의 교리를 갖다가 구약성서에 갖다 붙이는 거 이거 우리가 버려야 되는 습관입니다. 뭐 비슷한 것만 나타났다면 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어떻게 나타날 것을 미리 예언한 거다. 미리 예표다. 이런 식으로 억지춘향식으로 갖다 붙이는 거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정말 이걸 갖다가 삼위일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얘기냐 하는 거죠. 제가 좀 비꼬는 거죠. 상상력이 뛰어나긴 하지만 그렇게 볼 근거가 텍스트에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세 사람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와 극진히 대접했다. 눈에 확 띄는 점은 아브라함이 차려내온 음식을 이들이 먹었다는 점이다. 8절에 먹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10중 8구는 이 세 분 중에 한 분이 야외 하나님일 더인데 이 세 분이 다 먹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셋 중에 둘만 먹고 한 분만 안 먹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그렇게 썼을 텐데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그냥 셋이 다 먹은 걸로 세 분이 다 아브라함이 차려내온 음식을 먹은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만화와 부부에게 나타난 하느님의 천사는 이게 천사입니다, 분명히. 거기는 천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차려내온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 이들은 음식을 먹었던 거다. 만화에게 나타난 천사 얘기도 좀 혼동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음식을 차려 대접하려고 했는데 먹지 않았어요, 거기서는. 그런데 이 창세기 18장에서는 먹었다는 거예요. 식사 후에 이들은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인이 어디 있냐고 물어봤어요. 이 질문에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야 할 것 같은데 그는 놀란 기색 없이 장막 안에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단다. 왜 놀라야 하냐면, 놀랐어야 하냐면 지나가던 사람이 자기 아내 이름을 알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들이 누군지 몰라요. 이들이 정체로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지만 환대하는 관습에 따라서 집에 맞아들여서 이렇게 대접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 부지의 사람이, 생명 처음 보는 사람이 당신 아내는 어디 있습니까? 물었으면 이 사람들이 내 아내를 어떻게 알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색이 없이 대답한 겁니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자기 아내 이름을 알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왜 놀라지 않았을까? 사라가 가난한 땅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었나? 이것도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라의 미모가 워낙 뛰어나. 그 때문에 아브라함이 죽을 위기를 두 번이나 겪었다지만 그녀는 지금 악이 낳는 게 기적일 정도로 늙지 않았나 말이다. 늙었어요. 아직 이삭을 낳기 전이지만 이미 꼬부랑 할머니입니다. 이쯤 되면 아브라함이 그들의 정체를 한 번쯤 의심해 볼만도 한데 그는 의심은커녕 조금 더 놀라지 않았다.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이렇게 잘 뜯어서 읽어보면 잘 정신 집중해서 텍스트를 읽어보면 이렇게 뭔가 좀 악의가 안 맞는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라를 어떻게 아냐고요? 사라의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 있습니까? 그랬잖아요. 사라의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지라고 의아해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색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상상의 나래를 펴서 약간 웃자고 하는 얘기죠. 그 정도로 사라가 널리 알려진 사람인가? 셀럽인가? 너무나 아름답게 생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죽을 위기를 두 번이나 넘기잖아요. 그래서 그랬나? 생각해 보면 이게 이삭을 낳기 얼마 전이에요. 그렇다면 연세 드신 분들한테 미안하지만 그렇게 미모 때문에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자 야외는 다음에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단다. 이거 보세요. 사라가 94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럼 89세라는 거예요. 89세. 아름다운 미모에 대한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사라가 어디 있느냐고 그들이 물었는데 그들 복수예요. 동사가 다 복수 표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복수인지 단수인지 주어가 복수인지 단수인지 알 수 있어요. 굳이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아도 히브리마란 알 수 있습니다. 아들에 대한 약속은 야외가 했다. 그러니까 지금 주어가 혼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라는 복수하고 야외라고 하는 단수가 혼동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이와 동일한 패턴이 계속되므로 이에 대해 더 얘기는 하지 않겠다. 단 한 가지,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랴 하고 속으로 말하자, 야외가. 나 야외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에 이맘때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데 이 원문에는 나라는 말이 없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을 인용했는데요. 나 야외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주어가 지금 말하는 분이 야외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번역도 이 야외가 무슨 일인지 못하겠느냐. 나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 이 야외가 그랬으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분이 야외, 자동적으로 야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 그러니까 공동번역도 이 야외가 무슨 일인지 못하겠느냐라고 번역하여 동일한 잘못을 저질렀다. 저는 잘못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성경 번역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이건 좀 조심스럽죠.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잘못됐다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넘겨짚었다. 이런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넘겨짚은 겁니다. 자, 이들 번역대로라면 화자가 자기 정체를 드러낸 셈입니다. 그렇죠? 나 야외가 그랬다니까. 이 야외가 혹은 나 야외가 그랬다니까 이렇게 말했으면 듣는 아브라함은 이 양반이 야외네 이렇게 생각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야외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의 야외는 제3자를 지칭하는 말로 되어 있다. 이 점에서는 그러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여호와는 타자인 것처럼 자기가 아니고 다른 분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개정개혁판은 원문에 더 가깝게 원문의 뜻을 살려서 번역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번역한 개혁개정판이 원문의 뜻을 제대로 살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자는 이 말을 한 사람은 야외가 제3자인 거예요. 그게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대화 후 그들은 길을 떠나려고 아브라함의 집을 나와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바래다 주려고 얼마쯤 함께 걸었다. 그들은 이렇게 그랬으니까 온 세 분, 세 사람 모두 다 갔다는 거예요. 지금 세 사람 중에 누가 남고 누가 갔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들은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나온 말을 받는 거죠, 이 대명사는. 그러니까 세 사람이죠. 세 사람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바래다 주러 얼마쯤 함께 걸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17절부터 그때 야외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또 주어가 야외입니다. 야외가 얘기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앞으로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말씀을 한 거예요. 입 밖으로 말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동행했던 두 사람과 두 분과 누군지 모르지만, 천사일지 누군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들은 겁니다. 마중을 하러 바래다 주러 갔지 나갔던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은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앞으로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내가 야외인지 몰랐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레이터는 알잖아요. 나레이터는 그때 야외께서 말씀하셨다고 했었으니까. 나레이터는 그가 야외인 줄 아는데 아브라함이 나레이터처럼 말하는 분이 야외인지 알았는지는 몰라요. 그거는 분명치가 않아요. 야외께서 또 말씀하셨다. 이것도 나레이터의 얘기입니다. 소동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을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그러니까 야외 하나님이 여기 오기 전에 울부짖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러 왔다는 겁니다. 사정을 알아보러, 확인하러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나라고 1인칭 단수, 나라는 1인칭 단수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갑자기 야외께서 말한다. 이건 나레이터의 말이에요. 나레이터의 말이죠. 앞에서는 내내 그들, 세 사람이 말과 행위의 주체였는데 또 야외, 단수 야외가 등장한 겁니다. 야외가 말하고 야외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야외가 직접 소동과 고모라에 내려가서 사정을 살펴보고 야외에게 들려온 울부짖음의 원인을 확인하려 한다. 다 주어가 야외입니다. 단수입니다. 단수 야외라는 거예요. 이 야외와 세 사람은 대체 어떤 관계일까? 이렇게 꼼꼼하게 읽어보면 이런 질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야외와 세 사람은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라는 겁니다. 셋 중 하나가 야외였나? 그럴 수 있죠. 그럴 확률이 제일 많죠. 그것만도 보통, 이것만도 보통 헷갈리는 건 아닌데 이게 끝이 아니다. 바로 다음 절에는 사람들이 다시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야외와 함께 등장하니 말이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서 소동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야외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 사람은 떠났어요. 그 사람들은 떠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냥 복수로만 얘기했지 구체적으로 몇 명인지 얘기하지 않아요. 두 명인지 세 명인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한 사람이면 단수를 써야 되니까 그건 아니고 여기서 그 사람들은 둘 아니면 셋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소동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야외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렇다면 두 사람만 내려간 거죠. 두 분만 내려간 거죠. 아브라함이 야외께 가까이 가서 하려 했다. 야외께서 의인을 기어코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남아 있는 분을 야외라고 불러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남아 있는 분이 야외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뭘 보고 알았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알게 됐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알게 된 걸로 지금 서술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알고 있는 걸로 서술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셋이란 수사 없이 그 사람들이라고만 했으니 몇 명이 소동으로 갔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것만 가지고는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라는 말만 가지고는 셋이 모두 갔고 그들과 별도로 야외는 남아 아브라함과 더불어 소동성에 의인 숫자를 두고 신랑을 버렸을 수도 있고 이럴 가능성은 희박하죠. 왜냐하면 그랬다면 세 사람과 별도로 야외였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하지 않았겠어요, 앞에서? 그런데 하지 않았죠. 그런 말은 없죠. 그러니까 셋 중 둘만 가고 하나가 남았는데 그가 야외였을 수도 있다. 이럴 가능성이 제일 높죠. 하지만 이야기는 이 궁금증을 풀어주지 않고 거기서 끝난다. 여기서 끝나요. 이 얘기에서 야외와 세 사람의 관계는 끝내 분명히 밝혀지지 않는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 어느 쪽의 확률이 높아요. 높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밝히지 않은 것도 또한 사실이에요. 밝히지 않은 것도 또한 사실이라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야외가 그들과 함께 혹은 그들 중 하나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이거는 빼박이죠.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셋 중에 하나였든지 아니면 별도였든지 간에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것만은, 그 사실만은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달리 생각할 여지가 없다는 거죠. 야외는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발도 씻고 식사도 했다. 여느 사람들과 똑같이 말이다. 흥미로운 점은 나중에 의인 숫자를 두고 씨름할 때까지 아브라함은 그가 야외인 줄 전혀 눈치 못 챘다는 사실이다.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나오는, 이 다음에 나오는 야곱 얘기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야곱 얘기는 야곱이 씨름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과 맞붙어 씨름을 하고도 안 죽었고 하나님을 보고도 안 죽었구나라고 분명히 야곱이 자기와 씨름한 분은 하나님인 것을 인식했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에는 그런 말이 없다는 거죠. 이는 야외가 완벽하게 사람의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얘기가 아니면 무엇이랴. 그러니까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야외인 줄을 못 알아봤다. 긴가민가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야외가 선호권처럼 둔값으로 사용해서 마음대로 모습을 바꿀 수 있었을까? 지금 장난하냐고? 맞다. 거기까지 가면 장난이라고 욕해도 할 말은 없다. 이건 좀 웃자고 하는 얘기죠. 제가 책을 좀 딱딱한 내용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조금 재미있게 써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음 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야외는 아브라함 집에서 발도 씻고 음식도 먹고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 안식일도 아닌데 무슨 휴식이냐고. 이것도 웃자고 하는 얘기죠. 야외도 사람의 모습을 취하고 있을 때는 쉬어야 했을까? 쉰 거예요.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발도 씻고 음식도 먹고 휴식을 취했어요. 아브라함 집에서,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때 야외는 완전히 사람으로 보였고 사람처럼 행동했는데 이상하게도 사람이 야외의 몸을 만졌다는 얘기는 없다. 야외가 완벽하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도 말이다. 4절을 보면 누군가가 물을 가져와 야외의 말을 씻었다고 하는데 야외 자신이 씻었는지 다른 사람이 씻었는지를 밝히지 않으니 둘 다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 물론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남들이 그 집주인 혹은 집주인에 속해 있는 가솔이 씻어주는 거거든요. 노예가 됐든 누가 됐든 식구가 됐든 보통 그렇게 환대하는 사람들이 씻어주는 겁니다. 집주인이 씻어주는 거니까 그랬을 가능성이 높지만 분명하게 적시하지 않고 있다 이거죠. 그렇다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남이 씻어줬다면 그 사람은 야외의 몸을 만져본 유일한 사람이 될 뻔했지만 텍스트는 이를 확인해 주지 않는다. 구약성서가 야외를 물질적 존재로 인식했다면 그걸 확인할 가장 좋은 방법은 손으로 만져보는 것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백문이 부려 일견이지만 이 백견이 또 부려 일타치라고요. 백번 보는 것보다 한 번 만져보는 것이 더 직접적인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이 물질적 존재라면 만져봤다는 얘기를 할 법도 한데 그런 얘기가 왜 없냐는 거죠.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는 방법도 있지만 사람들은 손으로 만지는 것보다 그것들을 손으로 만지는 것보다 직접적이지는 않다. 그렇죠. 그러니 사람이 야외의 몸을 손으로 만졌다는 얘기가 없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나 말이다. 왜 굳이 이런 서술을 안 하냐 하는 거예요. 봤다고도 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도 하고 발도 씻고 음식도 먹고 휴식도 취했다고 하는데 만졌다는 얘기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만 없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물론 만진 정도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뛰어넘는 그런 얘기도 있긴 있지만 야외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말하는 구절들에서도 이게 만졌다는 얘기는 가급적 안 하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가급적. 하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데도 야외의 몸을 만졌다는 얘기가 없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거란 얘기다. 혹시 야외를 물질적인 존재로 인식하긴 했지만 사람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물질과는 뭔가 다른 물질로 인식했기 때문은 아닐까. 이걸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나 서술 방법이나 어떤 프레임 같은 것이 사고의 방식, 사고로 설명하는 프레임, 언어적인 표현. 이런 게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그런 표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물질이긴 한데 뭔가 그래도 좀 다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제가 의심해 보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 신약성서로 넘어가서 요한일서를 읽어보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말이다. 요한일서는 사람이 하느님을 만져봤다고 말한다. 물론 그 일은 당연하지는 않고 매우 특별한 사건이라고 말한다. 요한일서 1장 1절 보면 첫 장의 첫 절입니다. 요한일서,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점층법이죠. 그야말로 점점점점 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눈으로 본 것이요. 자세히 살펴본 것이요. 마지막에는 손으로 만져본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생명의 말씀, 물론 예수를 가리킵니다. 예수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런 개념이죠. 책마다 약간 표현과 의미가 다르긴 하지만 신약성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는 하느님과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느님을 본 것과 같다라고 예수 자신이 말씀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첫 글이소인들은 다 그렇게 믿었어요. 나사렛 예수가 하느님이다.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느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믿었죠. 그걸 표현한 게 바로 지금 요한일서 1장 1절이고요. 그러니 요한일서에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던 예수는 곧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됐고 이 생명의 말씀은 곧 하느님이라는 얘기가 되겠다. 이 선언이 나온 배경은 그리 어렵지 않게 짐작이 된다. 채찍에 맞고 못이 박히고 창에 찔린 예수가 몸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헛개비어 환상에 불과하다는 소위 가현설, 도세티즘, 가현설. 그러니까 몸이 가짜라는 얘기예요. 그냥 헛개비다, 유령이다. 실제로 우리 인간처럼 몸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이 겪었다는 고통, 순환, 이거 다 뻥이고 죽었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다. 의미 없는 얘기다. 이런 주장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요한일서가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가현설이 요한일서의 배경 중 하나라고 얘기하니 말이다. 이건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거죠. 이런 배경을 감안해도 흥미롭지 않은가. 요한일서가 이토록 과감하게 영적인 존재인 하느님.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생명의 말씀을 손으로 만졌다고 단언한다는 사실이 말이다. 이런 표현은 사실상 신약성서에도 드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손으로 만졌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생명의 말씀이라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으로 얘기했지만 은유적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사상적, 철학적 표현이죠. 그 당시 그레꼬로망 사회에서 문명권 안에서 어떤 실적인 존재를 표현하는 로고스라는 말이거든요. 로고스잖아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게. 그걸 손으로 만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직접적이고 과감한 표현은 사실상 신약성서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구약성서가 야외의 몸을 만지는 것은 둘째치고 보는 것조차 극도로 꺼린다는 사실을 요한일서의 저자가 몰랐을까? 알았겠죠. 왜 몰라요? 알았겠죠. 유대인이고 이런 서신을 쓸만한 사람이니까 이런 서신을 쓸만한 지적인 수준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알았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쓴 거예요. 알면서도 이렇게 쓴 거다, 이거죠. 그럴 리 없는데 이런 표현을 이처럼 과감하게 썼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은가 말이다. 주석서들은 이 구절이 가현서를 배경으로 한다고 다소 건조하게 설명하지만 나는 그렇게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이 구절을 쓴 사람의 가슴속에 들어가 거기서 분출하는 열기를 느끼고 싶다.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그가 이 구절을 쓰면서 느꼈을 감격과 감동을 나도 느껴보고 싶은 것이다. 예수의 손을 잡고 그의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쓸어보고 볼과 볼이 닿았을 때 그래서 쿵쾅거리는 그의 심장박동을 느꼈을 때 가졌던 감격과 감동에 공감해 보고 싶은 거다. 이 구절을 쓴 사람은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쓴 사람은 그런 감격과 감동을 느꼈던 그때 예수와 실제로 이렇게 대면하고 몸과 몸이 부딪히고 했던 그 경험을 지금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글로 표현한 거라고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실은 손으로 만져본 것 이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얘기했듯이 손을 잡고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쓸어보고 볼과 볼이 닿았을 때 그리고 쿵쾅거리는 그의 심장박동을 느끼면서 자기의 심장이 똑같이 쿵쾅거렸을 때 그때 가졌던 감격과 감동을 공감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그의 입술에 자기 입술을 얹었을 때 그분의 볼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자기 손바닥으로 닦았을 때 뜨겁게 달아올랐을 그의 가슴을 상상해 보면 우리가 손으로 만졌습니다라고 외쳤을 때 느꼈을 감격과 감동이 조금은 느껴지는 것 같다. 나도 손이 살짝 떨려온다. 그들은 그렇게 만지고 부비고 입 맞췄던 바로 그분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구역성서가 하나님을 물질적인 존재로 표현했을 때 그렇게 서술했을 때 표현하고 싶었던 그 사건, 자기들이 전하고 싶었던 사건이 이런 거였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물질적인 존재로 표현하면서도 전혀 거리끼지 않았고 이것이 열등하다거나 원시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도 안 했던 겁니다. 이런 감동과 감격이 그들의 기억 속에서, 그들의 세포 속에서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야곱이 씨름한 얘기는 같은 4장 후반부에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 얘기는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